왜, 왜 이렇게 이야기했고 해야 되나? 어머. 아니야, 아니야, 이리 와, 이리 와. 아니야. 어머. 어머. 아니야, 아니야, 이리 와. 아니야, 아니야. 저는 누구 하나 피는 볼 때까지 싸우는 것 같아요. 처음 싸웠을 때 뒤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때 좀 싸움 말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으면서 뛰어놓고 한 번 잠깐 지나가는 싸움이겠거니 했는데. 이제 그게 시작이 올 줄은 몰랐죠. 아니야, 아니야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엄청 싫어하네. 가자, 가자, 가자. 알았어, 알았어, 가자. 그래, 그래, 기다려. 아까의 온순한 모습이랑 전혀 달라. 옆댓댓이네. 싸움 횟수를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30, 40분은 붙지 않았을까 싶어요. 뜯어말리면 말렸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할 때는 말리면 말리는 사람을 물어버려요. 발전된 게. 목금만 없었으면 진짜 난리 나는 거잖아요. 진돗개들은 한 번 싸우면 정말 하나가 이렇게 나 항복할 때까지 싸우는데 또 항복을 안 해요. 와. 얘네들은. 끝까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? 나의 음악 God Almighty가 엄청나게 싸워요. 엄청나게. 한국 사랑 בה